그 물건들 잔뜩 가져가서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남겨갖고 온 것도 호정시잖아요. 나가려고 해도 물건값 다 갚고 나와요. 일단 배운 대로 충실히 규칙대로 열심히 사비를 덜고 대출을 받고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탓하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다 보면 결국 잔고는 바닥나고 지인들의 신뢰를 잃고 제가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잠시 일을 쉬려고 하는데요. 저는 그때그때 선입금을 다 물었거든요. 모자라면 그때그때 대출금 받아서 넣고 물품 대금도 갚느라 이제 돈이 얼마 없어요, 매니저님. 호정 씨. 제가 이번 주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서요. 나보고 뭐 호정 씨 돈이라도 대신 갚아달라는 거예요? 뭐예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아, 진짜. 저는 탈퇴를. 회원 탈퇴를. 그 선입금 누가 받아 쓴 거예요? 호정 씨가 땡겨 쓴 거잖아요. 그 대출 누가 받았어요? 호정 씨가 받았어요. 그 물건들 잔뜩 가져가서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남겨갖고 온 것도 호정 씨잖아요. 나가려고 해도 물건값 다 갚고 나가요. 나한테 와서 지랄이야, 지랄이야.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 매니저님이 받아주신 사채랑 이자가 너무 불어서 지금 원금이 넘었어요. 그 물건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도저히 팔 수는. 제발 도와주세요, 매니저님. 그러면 제가 선입금은 나중에 사채 갚을 테니까 일단 탈퇴만 시켜주시면. 야, 당신 성인 아니야? 네 인생을 누구한테 책임져달래. 짜증나게 진짜. 사기 피해자는 그냥 사기꾼이 털기로 작정한 인간일 뿐이야. 사기꾼이 털어봐. 나한테 이제 도와줘야 돼. 하지마, 도둑해. 오정아. 아빠 귤 사왔다. 오정아. 고정아! 고정아!